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2월 27일 목요일 예언의 시간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다니엘 8장 13절 다니엘 8장 13절을 읽어보라 여기서 제기하는 질문은 무엇인가 그 질문은 우리가 다음 절에 나오는 대답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2300주의 예언은 언제 주어졌는가 우선 우리는 다니엘이 양과 염소를 보고 작은 뿌리 자행한 일들과 피해를 본 뒤에 그 환상의 초점이 다니엘 8장 13절의 질문으로 전원됐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 질문은 전체 환상이 지속되는 기간뿐 아니라 특별히 예언적인 시기의 끝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이다 게다가 그와 같은 기간은 작은 뿌리 활동 시기에 국한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시기에 관한 그 예언은 수량에서부터 작은 뿌리 활동에 이르는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긴 기간을 가리킨다 그런 일이 어느 때까지인가 라는 질문에 다른 천상의 존재가 대답한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미 주목했듯이 이 기간은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으로 시작해서 그리스 제국 그리고 이교 교황 로마에 이르는 수천 년의 세월을 다루기 때문에 매우 길다 역사주의적인 해석 방법에 따르면 이 예언적인 기간은 연일 원칙에 기초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즉 2300주야는 2300년이라는 뜻이다 그렇지 않다면 2300일은 6년이 겨우 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환상 속에서 묘사된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에는 턱없이 짧다 따라서 여기에도 연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단일서 8장에는 그 기간의 시작과 끝을 계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대신 9장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주어진다 교훈입니다 2300주야 예언은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이교와 교황 로마를 포괄하는 긴 역사를 가리키며 연일 원칙에 기초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묵상 왜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될 때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왜 2300년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심지어 2300주야는 다른 예언적인 숫자들이 내포하는 상징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게시록을 보면 그 수가 차기까지 또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며 우리가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예언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두 번이나 밝히며 그 기간이 확정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적용 이 예언 이후로 시간에 관련된 예언이 없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계산하는 사람들의 오류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2300주야의 시작과 끝 2300주야는 기원전 457년 가을의 효력이 나타난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예루살렘 중건 명령으로 시작되었다 이로써 2300년의 첫째 부분인 490년이 지나갔으므로 1810년이 남게 된다 서기 34년에서 1810년을 연장하면 1844년이 된다 천사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하였다 각시대 대증투 410 당장이라도 멸망해야 할 이 세상에서 구원할 자들을 찾기 위해 애쓰며 오래 참고 기다리신 우리 아버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감당하셨던 오해의 세월을 끝내고 영원한 의의가 증명되기를 원합니다